삼성라이언즈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언즈 군단자 김상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라팍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단 저도 뭐 때문에 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어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421순위 삼성라이언즈에 입달을 하게 된 김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래프트 이제 됐으니까 같이 한번 뛰어봐야죠. 제가요? 네. 어쩐지 이렇게 용품 주실 때 알아봤어요. 이게 지금 선수들과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선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단 식당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판 lieu motored 와 첫번째Mania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설티살? 그 다음에 여기는 햄이죠, 햄. 오, 에그예요, 에그. 야, 이거 우리 둘째가 여기 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것도 제 도시락 반찬. 부추무침, 깍두기. 아, 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드레퍼드 421승.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레퍼드 421승. 나 밖에 나와도 사회생활 열심히 나오는데. 밥 많이 먹고 퇴근하는 걸로. 야구 할 거 같은데? 아, 야구. 421승. 네. 우리 집은 뭐 그냥 패팅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 패팅볼 자신 있습니다. 아, 보여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드십시오. 어, 여보세요? 321승. 쟝, 됐 trader. 아,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 어디서, 바로. 그래서, 바로. dost have a trap. 소수, 끈 ad again. 좀 먹어야 Arbeits. Tabii this. 아, 그래. 네. 아, 그래. 아까 있었는데, 아까 죽도 하러. 잠시만 주먹 오늘 오늘 하루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뭐 알려주시고 슈퍼루키 닿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장은 뭐 하는지? 장기장은 해야지 일단 한번 해야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한 땅에 배당을 베고 추억! 추억! 추억 뭐라 하십니까? 추억! 추억! 하향입니다! 라하 Here Go!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늦지? 아 헬스 그니꺼 맞나 mentor of 도혜비? 이게 장려 having it 아 이거 위로 썼습니다. 아 아 아 아 굿 굿 굿 그렇죠? 공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살살해하면 좋겠어요 살살해 어디 있어요? 전 가슴에만 던집니다 오오 좋다 괴물신인 이 정도면 중고신인 아니야? 중고신인? 아이고 그렇죠, 그리기 껴 정확했어 네 개, 커피 네 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죠? 쉬울 것 같죠? 아니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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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배! 아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자! 레츠고, 레츠고! 자, 아! 와, 대박! 네, 상원! 어디 가놔! 어디 가놔! 어디 가놔! 오아아아 아아아아 오에 오케이 벌칙 자세 음 제일 좋은데 한쪽으로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고개만 무겁다 고개만 말 truth Dow Dow tah 진짜야 골! 진짜 힘드지 않습니다 파이팅! 오! 연습하고 있네! 오! 연습하고 있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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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가루 타고 드라이브 공이 슬라이스 날 것 같은데 그지그지, 편서같은데 슬라이스인데 평소... 좀 무슨 갈랐지? 아니요, 땅코를... 나 너한테 계속 미안해, 지금 의식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야, 그거라고 여기다 올려보고 여기다 올려보고 여기다 올려봐요 그냥 소타박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연습 때보다 연구를 더 많이... 애니 이거 피렐라 클럽 받아가지고 별로 지금 차량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제가 한번 살 때 됐죠, 그렇죠? 상상실 줄 아는 느낌이었어 너한테 막... 가자, 이제 그만하다, 미안하다...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타격 연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왜요? 네, 우선이 다 올려봤어요 아, 너무 좋다 슈퍼루킹인데 당연히 제가 좀... 도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으헤헤 저거... 아, 죄송합니다 어우, 그 스윙 오케이, 오케이, 굿 구아악!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처음 봤을 때 선수들이 표정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운동을 선수들은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더욱더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했던 거. 아,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이신점심 혼연일체. 근데 오늘은 진짜 운동, 진짜 흔행하는 말이 아니라 쉬운 건가요? 아, 쉬운 건가요, 지금? 평소에는 그러면 이거보다 강도가 한 몇 배 정도가 됩니까? 그냥 뭐 하다가 막 눕고, 슬쩍 들어가면 바로 그냥 눕고. 선수들은 사람입니다, 사람.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정도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응원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 드래프트 421번 김상원이었고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작업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라 연주, 화이팅! 우와, 오마이갓! 내 스타일이야! 자, 여기 김치찌개. 어, 이거는 지금 보석던데 스테이크네요. 안심스테이크. 파페지트, 주꾸미. 아, 주꾸미! 아, 주꾸미 내 사촌들. 그다음에 이건 수제 돈까스. 돈까스. 단바스하고 스파게티하고. 크으, 이 두 개의 조합이죠. 스파게티. 상하이스 파계티. 식음치 리조트. 강민우 선수가 제일 좋아하신다. 아, 강민우 선수가 좋아하는. 매그 머핀! 그리고 이번에는 김밥! 아, 난 또 뭐라고! 이제 난 또 해서. 청병치하고 팥김치하네요. 우리 선수들이 요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że nutrientADgg. 야, 그냥 요거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물식 음료수들, 우유가 되어 있고요. 상무트로 단백질, 도시락이라고. 아 단백질! 고구마 고구마하고 스테이크하고 닭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 선수들을 뒤에서 또 항상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는 것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1순위 싸우